불고기 2마리 5천명을 먹이고 남았대요. 누구일까요? 누구일까요? 바로 예수님이죠. 나는 예수님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리고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 우리 엄마보다 어리스도 많고요 우리 전화보다 기도 훨씬 크지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하루는 엄마가 사줬던 도시가 그 안에 물고기와 뿌린 떡이 있었죠 흔들고 아저씨가 제게로 사나와 예수님께 모두 드리자 너무 잘했어요 지가 높은 김자의 고등어 부드럽고 쩔깃쩔깃한 소리 있어 조개가 꼭 살았지만 예수님께 드리니 5천명이 먹고 남았어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그리스도 많으세요 우리 엄마보다 훨씬 날씬하고요 우리 전화보다 눈도 훨씬 크지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언젠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알겠는데 그 뜬고 아저씨가 하지 말라고 혼내처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다시 받으시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나와 같은 거리기에 바른데 가진 사람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제 친한 친구들 하낼래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기비두바 기비두바 덮이고 든든한 그 모습에 나는 반했어요 기비두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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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요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